네! 방금 저희의 뮤직비디오 중간 찍고 왔습니다. 무슨 촬영을 하고 왔죠? 방금 저희가 무덤 같은 곳에서 우주라는 공간을 밑으로 또 쳐다보고 있는 그런 씬을 촬영하고 왔는데 저희가 그걸 실제로 위로 올라가서 찍었단 말이죠. 너무 높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내려다보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진짜 깜짝 놀랐고 또 심지어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높이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되게 무서웠어요. 엄살이 굉장히 심하시네요. 아니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는데 조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약간.. 솔직히 좀 무서웠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올라갔을 때 좀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제이씨는 어땠나요? 귀엽네. 솔직히 제이 형도 무서웠어요. 아 허세가 진짜. 솔직히 제이 형도 무서웠어요. 제이 허세 진짜. 아니 왜냐. 우리 동네에 진짜 높은 놀이터가 많았어 그랬어. 그래서 맨날 타고 다녀서 그룹푸를 무렵지 않아. 그룹도 높이네. 맨날 놀이터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가면서 놀아가지고 무렵지 않아? 네 여기는 지금 엔하이픈의 대기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촬영이 끝나서 간식을 간단히 먹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멤버분들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이승이 형 어떤 촬영을 했나요? 아까 뛰어다니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숲속에서 헤매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막 걸어다니는 것도 찍고 했는데 맞아요. 진짜 뭔가 단체로 찍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찍은 거 처음이지 않나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찍은 거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 희승이 형이 선우랑 칼 싸움 하는 씬을 이제 이 다음으로 찍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칼 싸움. 오 그건 칼 싸움 아닌데? 지금 좀 강렬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 이제 선우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정원이 형. 아니 정원이 형이 아니지. 정원이 군. 정원이 군. 지금 어때요? 지금 일단은 제가 연습생 때 진짜 자주 먹었던 초콜릿. 갑자기 먹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연진 분들이 저 볼살 빠졌다고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정원이 볼살. 저 안 빠졌거든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적이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선우.. 아 선우 형. 선우. 안녕하세요. 입에 많이 뭐가 있네요. 네. 방금 초콜릿 초콜릿을 먹었어요. 초콜릿 초콜릿을 먹었잖아. 초콜릿 초콜릿을 먹었어요. 음. 지금 이제 곧 희승이 형이랑 칼 싸움 장면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연기를 웃다가 배워가지고 이런 연기를 했는데 다들 잘했다고 해줘서. 진짜 잘했어. 그래서 아까 그거를 좀 바탕으로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이제 곧 촬영할 텐데 그때 한번 해보면은 좋은 시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니키. 네. 지금 어떤 촬영, 오늘 촬영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멤버들을 찍었는데 찍는 그런 어느 촬영인데 멤버들 찍어주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대기원 찍어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를 많이 찍어주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까지 저희 엔하이픈 멤버 대기 시간이었고요. 다음 촬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